그러면 얘는 고정되어 있고 얘를 클릭했을 때 저 위치로 스크롤이 되는 그런 프로토타입을 지금 피그마에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세로로 이동하는 것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냥 여기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토타이핑하는 거에다가 여기다가 웹페이지처럼 긴 거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해요 프라임 선택해 봐주세요 프라임을 선택하고 데스크탑 사이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스크탑에 데스크탑 이거를 세로로 길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위에 큰 내용이 화면에 크게 차지하는 열자마자 브라우저의 한 높이를 다 쓰는 이런 컨텐츠를 섹션을 한 세 개를 만들어 볼까 해요 이거 지금 우리 누구의 흉내를 내보려고 하냐면 사이트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풀페이지JS라고 검색해 보실게요 풀페이지JS라고 검색해 봐주세요 여기에서 맨 위에 거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스크롤 했을 때 위아래 바뀌는 이런 형식의 디자인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중에 이 풀페이지JS라는 라이브러리가 제일 유명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지금 이런 UI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얘를 클릭했을 때 해당 섹션으로 이동하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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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는 고정되어 있고 얘를 클릭했을 때 저 위치로 스크롤이 되는 그런 프로토타입을 지금 피그마에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로 긴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섹션의 내용 같은 거 없고요 그냥 사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대충 이동하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사각형 선택해 주세요 사각형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고요 끝까지 가는 걸로 합시다 위에까지 그냥 다 할까? 높이는 한 800 정도로 맞춰 볼게요 원래 이제 실제 19인치 모니터에 맞춘다고 하면 1920에 1080이에요 높이는 1080에 맞추는 거지만 지금은 그냥 800 정도에 대충 맞춰봤고요 이 섹션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 제목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섹션1이라고 크게 제목을 쓸 거예요 사이트를 선택하시고 글씨 섹션1이라고 해서 그냥 로보토에다가 백사이즈로 해봅시다 라인하이트는 그냥 오토로 둘게요 지금 누구랑 누랑 같이 선택할 거냐면 좀 전에 만들었던 사각형이랑 제목이랑 같이 선택 좀 합시다 저거 이제 한 섹션으로 묶어서 이렇게 복사해서 한 3개 정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밑에 사각형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밑에 이렇게 사각형 하나 만들었고 얘랑 얘랑 같이 선택한 다음에 일단 대충 센터 좀 맞출게요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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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맞춰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둘을 오토레이어 걸어서 그냥 가운데 놓을게요 오토레이어 걸면 자동으로 얘가 묶여지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름은 섹션1이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섹션1이라고 이름을 바꿀시다 우린 이걸 복사해서 얘를 복사해서 3개로 늘려 보려고요 섹션1을 그대로 Alt Shift 해서 두 번째 вся 번째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배경은 살짝 다른 색깔을 할까요 이렇게 색깔도 달리 해 볼게요 자, 그러고 섹션 2, 섹션 3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섹션 3번, 2번, 1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다가 클릭해서 움직이는 UI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지? 여기다가 페이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동그라미 만들어 봅시다. 일립스로 한 30에 30절이 만들어 볼게요. 그냥 검은색 계열로 해볼까요? 조금 짙은 색으로 해봅시다. 저는 7D, 7D, 7D 정도로 해봤고요. 자, 이게 여기 지금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밖으로 뺄게요. 섹션하고는 무관한 이들이니까 바깥쪽에 만들어 주세요. 섹션하고는 무관하게 바깥쪽에. 그래서 다시 위치 좀 잡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동그라미 레이어 보시면 지금 섹션 1, 2, 3 바깥에 있어야 자, 복사해서 세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자꾸 이 섹션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바깥으로 빼서 만들고 다시 안으로 넣을게요. 자, 여기다 만들고 속편이 여기서 만들고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간격은 한 20 정도 잡아 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개로 늘려주시고 자, 이것도 이것도 오토레이아웃으로 걸어서 간격을 20, 가운데 20 해서 사이사이 간격을 정확하게 20에 맞췄어요. 자, 그러면 얘를 지금 프레임 3라고 돼 있는 거를 이제 끌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배치를 해봅시다. 자, 잠깐만요. 넌 왜 또 그걸로 들어갔니? 밖으로 뺄게요. 섹션 1, 2, 3와 별개로 이렇게 빼주시고 이름은 페이저라고 바꿀게요. 페이저. 자, 레이어 모양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깥쪽에 이렇게 빼놨습니다. 자, 이제 얘가 스크롤이 됐을 때 저 페이저는 고정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자리에? 내가 지정한 자리에 고정되게 여기다가 대충 놓을게요. 저는 지금 섹션 1이랑 얘랑 같이 선택해서 바운드에 놨어요. 섹션 1이랑 페이저랑 같이 선택해서 센터에 놨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센터에 있으라고. 자, 이렇게 이 자리에 너는 고정돼 있어 라고 할게요. 누구요? 페이저 선택하시고 여기 프로토타입에 가서 너는 여기에서 보면 지금 포지션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포지션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지금은 부모랑 같이 스크롤 돼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인 플레이스 그 자리에 고정돼 있어 라고 바꿀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페이저에 1번을 클릭하면 섹션 1으로 2번을 클릭하면 섹션 2 위치로 스크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토타입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 돼 있고요. 여기 첫 번째 걸 더블 클릭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을 선택해 주셨습니까? 자, 얘를 클릭할 때 할 일 써보려고 해요. 여기 Interactions 부분에 들어가서 얘한테 클릭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스크롤 2 스크롤 2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I나 X 값을 넣어서 스크롤 양을 직접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 1000이라고 하면 1000 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수치를 적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1000이든 이렇게 수치를 적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여기에다가 섹션 1, 2, 3을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면 어때요? 섹션 1, 2, 3가 있습니다. 그 의미로 저게 훨씬 더 편하겠죠, 당연히? 그죠? 이름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 제가 지금 누구를 클릭했을 때 얘를 클릭했을 때 섹션 1으로 가라고 했어요. 됐나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두 번째 거도 선택하고 Interaction 클릭했을 때 스크롤 2라고 해서 섹션 2 지정해 주시고요. 3번도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스크롤 2 해서 3번을, 섹션 3번을 지정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다라고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시연해 봅시다. 데스크탑 1을 선택한 상태에서 시연을 해 볼게요. 너비가 조금 hit with 해서 너비를 맞출게요. 맞춰주셨습니까? 혹시 하나면 다 안 나오면 자, 클릭했을 때 일단 섹션 2, 3로 가는지 볼까요? 2, 3 아, 잘 가네요. 그죠?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처럼 이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죠? 그걸 부드럽게 바꾸는 옵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와서요. 첫 번째 거 클릭했을 때 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 움직이는 게 인스턴트 즉시 라고 돼 있는 걸 애니메이트로 바꿔요. 애니메이트로 바꿉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징, 속도도 넣을 수 있고 시간도 넣을 수 있고 그냥 기본값으로 할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즈 아웃이라고 돼 있으면 이즈가 느리다라는 뜻이고 아웃은 끝부분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이 빨고 끝부분이 느리다는 얘기죠. 그렇게 움직이게 그냥 두 개 했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다 애니메이트로 바꿔봐 주세요. 애니메이트로 바꿨고요. 이 프로토타입의 선을 클릭하고 하셔도 되고 오른쪽에서 선택하셔서 해도 되고요. 애니메이트로 바꿨어요. 됐습니까? 그럼 시험 페이지 다시 가볼까요? 시험 페이지에 가서 클릭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클릭했을 때 부드럽게 해당 위치로 이동하는 게 됐습니다.